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씩 좀 더 쉽게 어디를 막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디를 막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고 한번 쭉 정리해보는 게 어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귀를 좀 세우시고요 지금 아주 속성 특강입니다 부동산 대책 속성 특강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부동산 대책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했을 때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쉐어리들아 자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게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2017년 8월 8월 6월에 첫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간 본거죠 이제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경고를 주고 그렇죠 6.17, 2017, 6.19 6.19 대책이 처음이고 8.2부터 센 대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부터 우선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는 정책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집을 여러 개 못 사게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임대 차익에 대해서 임대 소득 차익에 대해서 100% 환수해버리면 돼요 정산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런 카드를 슬쩍 꺼내들었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로소득의 100% 환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 급격히 집값이 올랐을 때 그걸 갖다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집값이 어쩔 수 없이 오른 걸 갖다 다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거예요 그냥 다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 정책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이런 제도도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죠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 차익을 100% 환수하는 제도를 설계하면 사람들이 200채 300채씩 부동산을 가질 집을 가질 유인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집값을 잡아요 근데 이 정책을 펼치잖아요 난리가 날 거 아닌가 난리가 날죠 난리가 날죠 정권이 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소금이라고 비유를 하면요 집값을 잡을 수 있어요 소금 한 번에 팍 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질 않아요 부작용도 너무 심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을 한 번에 칠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집값은 잡긴 잡아야 되겠으니 왜냐하면 그것이 공공북리에 부합함으로 그렇죠 잡아야 되니까 소금을 어떻게 쳐야지를 고민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나눠서 치는 거죠 이때 한번 좀 쳐보고 국민들이 짜다고 너무 안 하네 그럼 조금 더 쳐도 되겠네 이렇게 쳐가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정책 위반자의 역할이에요 좀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까는 그런 주요 논리가 첫째 집값 잡는 방법은 없다 근데 공급은 안 눌리고 엉뚱한 짓만 한다 세금 갖고 잡으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너무 이해했다 한 번 쏠려면 그럼 센 걸 한 번에 쓰든가 그러지 이건 또 주로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판은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비판이고요 두 번째 비판 야 한 번에 할 때 확 잡아버리면 되지 뭘 찔끔찔끔 하니까 그냥 개도 그룹도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이건 진보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진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럼 정권 잡은 그렇게 할 수 있나 정의당에서 정권 잡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2차 가해를 막겠다는 짓은 잘하겠지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공부도 안 해가지고는 빙의를 해봐야 돼요 국가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꽝 했다고 쳐요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걸 밀어붙였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되죠 그렇죠 정권 바뀌고 다음 정권에서 바로 그거 해체되는 거예요 우선 박근혜 정부가 펼쳤었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부동산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그냥 없었어요 다 없었다고 그거 말고도 없앤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분양가 공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명박은 그래도 분양가를 공개했다고 근데 박근혜 그런 거 없앴어 다 없앴어 분양가 상한제 없앴어 심지어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14년부터 17년까지 허가받는 거는 전부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정부의 빙의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야 돼요 정부가 드디어 우리가 촛불 시민들이 촛불 정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서 자 이제 한번 인수생계 받아 봅시다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딱 받았는데 먹미?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 풀에 쳐놓은 거예요 투기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이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실제로 8월에 내놓은 정책 중에서 하나가 부동산 상법이라고 불리는 2014년 12월 29일에 통과시킨 법 중에서 마지막 아무리 조합원이라도 한 채 이상 분양을 못 받게 했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첫 대책부터 지금까지를 시계열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큰 채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총선 승리 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총선 승리 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완전히 달라요 총선 승리 전에는요 이게 법률 개정 상황들을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 당들이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그리고 진보진영에서 저도 답답한 게 종부세를 올려야 된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꽝 올려라 라고 말하잖아요 소리치치면서 호통치잖아요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걸 발목에 잡혀가지고 미통당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겉으로는 솔직히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걸로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국회를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서 결국 부동산 관련된 법들도 전부 폐기되도록 만들었다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럼 한번 국회를 한번 통과시켜 보려고 종부세를 0. 몇 퍼센트 포인트를 한번 올려보려고 2018년에 시도를 했어요 그 정도는 받아주겠지 하고 그것도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주호영이 그걸 받겠어 주호영이 지금 밀린 법안들 처리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어떻게 전략을 짰었냐면요 정부 딜레마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소금을 쾅 칠 수가 없어요 하면 바로 반대 부닥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 개정 사항들을 도대체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석수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법률 개정 사항들은 최선을 다하되 안 되면 걔들 때문에 안 되면 맨날 싸우다 보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정부는 행정이니까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대통령령을 바꾼다거나 규칙을 바꾼다 이걸 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가 그 전 전략이었어요 맞아요 부동산 대책 중에 값은 집값을 잡는 대책 중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값은 대출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식 투자 시장은 5천 원짜리 주식 만 원짜리 주식 이런 주식도 있어가지고요 레버리지 즉 빚을 당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투자층에 띄워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시장은요 이게 뭐 수천억 수백억 하기 때문에 작게는 뭐 수천만 원 하고 이게 레버리지가 없으면 보통 빚을 당기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빚을 잡는 게 값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행정역으로 할 수 있는 게 대출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2017년이에요 정부를 넘겨받았어요 자 이제 대출 한번 규제를 봐볼까 봤어요 박근혜 정부 측에서 대출 규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전국 공통이에요 그냥 전국 공통 70% 70% 집값 대비 LTV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70% 전국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원래 빼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진짜 당시에 세정치 민주연합이 목숨 걸고 마는 거야 그 DTV를 갖다가 빼버렸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리몬 브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전 지역에 대해서 70%였던 거를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곳에 대해서 흔히 아는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이라는 거를 지정하고 60% 낮추겠다 10%포인트 낮추겠다라고 해놓고 이때 정부 기조가 뭐냐면 서민 실수요장과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70% 그대로 유지해주겠다 이게 첫 대책이었어요 그 다음 대책이 파리 대책이었어요 그렇죠 파리 대책이어서는 이걸 40%로 내려요 규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서울은 아파트 대비 집값 대비 40%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를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파리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의 영향이에요 맞습니다 그 뒤로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소시민들은 아이고 대출을 막았네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고 이렇게 잘 막았네 못 사 못 사 똑똑하시니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 그래 가계대출을 막았네 그러면은 사업자 대출이 안 막혔구나 이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이게 이렇게 돼요 사업자 대출을 이제 하니까 정부가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사업자 대출을 막아요 사업자 대출을 막았죠 사업자 대출을 막았더니 이거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막은 거지 이런 법인 만들어야지 법인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띄웠둔 게 표가 되게 짧았었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신탁 법인에다가 맡겨가지고 대출을 땡기는 방식까지 개발이 돼서 2020년 아까 6.17 대책 6.17 대책에서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전체예요 6.17 대책 전체예요 아까는 그냥 칸이 4칸이었잖아요 지금 6.17 대책에서의 지금 LTV 규제 사항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도 빠져나가니까 아파트도 잡고 법인도 잡고 담보 신탁도 잡고 뭐 하면서 다 잡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누적된 게 6.17 대책에서 다 막힌 거라고 저게 6.17 대책에서 신규 규제인 거예요 초록색 신규 규제로 돼 있잖아요 지금 0%죠 네 야 니네 사업자로 빠져나가는 애들 그냥 니네 대출 받지 마 하고 0%로 만들어버렸어요 0%로 네 6.17 대책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갔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사지 마 돈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이렇게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집 사라고 하는 대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돈 있는 사람들의 현금 부자들이 집 사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방안 말고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당 집을 한 채 소유해라 라는 식으로 막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막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두에 정무적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정부도 지금 진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 6.17 대책과 처음에 총선 이전의 대책들의 핵심적인 차이는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좀 진행해보자 그러면서 6.17 그 다음에 70 이렇게 내놨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총선 승리 이전과 이후의 시장 반응도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총선 이전에는 건물주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집주인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한 적 없었죠 그렇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왜 나왔겠어요 죽겠거든요 이제 잡힌 거예요 지금 거의 잡히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하나 질문 아니 이렇게 잡힌 그런 상황인데 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 발표한 대로 해버리면 될 텐데 이미 임대업자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시켜준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안 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2년 차인데요 저 나 2년 차니까 앞으로 2년 남을 동안은 세제 혜택이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2년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소금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선 법인은 다 잡았어요 법인은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법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똑똑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배워가지고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법인 투자자라 한다면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올해 말까지는 털고 나가는 게 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말까지 법인 물량이 얼마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무섭냐면요 정부가 2월 달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폐지하진 않겠습니다 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때 이제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죠 소위 꾸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폭락 가능성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보도자료를 잘못 냈어요 2월 달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금 아파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이 집값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주택이 되어 있는 주택을 보면은 74.4%가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이런데요 네 이렇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는 딱 본 순간 맥락을 읽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아파트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은 하나인데 여러 명 살 수 있는데 있잖아요 이거는 호수가 등록될 때 그게 구분 거처가 다 등록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좀 이렇게 뻥튀기가 될 수 있어요 퍼센트가 근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걸 보면 뭐냐면요 퍼센테이지를 공개하잖아요 역산을 할 수가 있어요 74.4%가 비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5.6%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네? 그럼 몇 채지 이거? 바로 역산해봤거든요 39만 호예요 아파트가 39만 호가 임대로 이게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있어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39만 호가 수도권에 임대로 몰려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파트가 사실은 39만 호를 누군가가 뒤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폐지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그거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럼 39만 호가 동시에 시장에 나와 버릴 수 있어요 동시에 시장에 나와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터져나와요 그럼 폭락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이 12월 말까지 물건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물건을 던질 때 사실은 집을 사는 게 아주 딱 맞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집을 안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더 떨어져요 이게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면 폭락이라는 사태가 12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월 5월 되면 폭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막아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자산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산은 줄어들어도 빚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했다가 올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가고 있는 거고 7.10이랑 6.19 대책이 굉장히 센 대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누적돼야 돼요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나온 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데이터를 갖고 나온 거고 이게 이제 한 7, 8월 되면 대충 이제 보일 거예요 모습이 7, 8월 9월까지 그렇게까지 안 잡히면 정부가 이제 소급자들 이런 카드들을 꺼내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